저는 무 밭이라던가 이런데 저는 잎이 무의파리 또 가시가 있잖아요, 뇌로 못해요. 뇌로 아파서 그래서 저는... 무로... 무를 뽑아요. 뽑아서 무가 다시 박아주는거야. 하하하하 그니까 다시 해서 걸음을 붙여놓고 다시 박아서 그런데... 무가 우리밭은 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오빠 말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다가 쭉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영양도 좋고 무우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돌려줘요.